수민의 반찬이 연말특집으로 돌아옵니다. 늦었지, 늦었어, 한참 늦었어. 요즘 외식은 좀 부담스러우시죠? 나가지 마, 이 자식. 나가지 말라면, 나가지 마, 그냥. 아우, 지금 선생님 부담스러워. 연말 홈파티를 준비하세요. 내가 알려줄게. 네, 선생님. 수민의 반찬, 12월 17일 저녁 7시 20분, 첫 방송. 안 보면 뒤진다, 이 시키들. 누가 안 보는지 난 다 알아봐. 어떻게 해 주시죠? 알 수 있어.